오늘 준비한 사건은 2005년 인천주안동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2005년 9월 10일 오전 현재는 남부경찰서인 인천동부경찰서에 한 중년 여성의 다급한 신고전화가 접수돼요. 많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딸의 방에 들어갔더니 딸이 숨을 쉬지 않는다는 거죠. 이 신고자인 어머니의 말에 따르면 딸이 전날 밤 가족들에게 안부인사를 하고 방으로 들어갔고 평소와는 다를 게 하나도 없었다라고 말을 해요. 아침이 돼서 이제 엄마가 딸을 깨우려고 방문을 두드렸는데 몇 번을 두드리고 이름을 불러도 대답이 없길래 안으로 들어가 봤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까지도 딸이 누워서 계속 자고 있는 거예요. 안되겠다 싶어서 흔들어 깨우기 시작을 했대요. 그래도 반응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딸이 덮고 있었던 이불을 확 들쳤는데 이 하의가 온통 피로 물들어 있었던 겁니다. 그제야 이 엄마는 딸이 숨을 쉬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경찰은 상황이 굉장히 이상하다고 판단을 했고요. 사건 발생 현장으로 출동을 합니다. 인천 주안동에 위치한 다세대주택 1층 가정집이었어요. 시신은 깊게 자고 있는 것처럼 침대 위에 반듯하게 누워 있었어요. 전날 밤에 자러 들어간다고 가족들에게 인사를 했다가 다음날 시신으로 발견된 이 사망자는 이왕이었습니다. 감식팀이 이왕의 시신과 이 사건이 발생한 방 안을 정밀 감식하기 시작해요. 옷차림은 집에서 입고 있는 옷이었습니다. 반소매 티셔츠, 트레이닝 바지를 입고 있었어요. 이불을 들쳤을 때 피가 되게 많았잖아요. 이게 하혈을 한 건데 이 흔적으로 밀어봐서 사망 직전에 누군가에게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었어요. 목 주변에 찰과상 그리고 누군가 힘으로 졸은 듯한 자국도 남아 있었습니다. 누군가 금품을 노리고 침입을 했던 게 아닐까 이런 가능성도 생각을 했었는데 방 안이 누군가 뒤졌다고 하기에는 크게 어지럽혀져 있는 상태도 아니었고요. 이왕의 물건 중에 특별히 사라진 것들도 없었어요. 그러던 와중에 이 수사팀이 뭔가를 발견해요. 창문 방충망 있잖아요. 여기가 니은자 형태로 뜯겨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거죠. 이건 범인이 밖에서 이 안으로, 외부에서 안으로 침입했다는 걸 뜻하고 있었습니다. 사건 발생일이 9월 초순이었거든요. 아직은 좀 더운 시기이기 때문에 이왕이 창문을 열어두고 잠들었던 거예요. 방충망만 해놓고. 근데 문제는 이 방충망이 뜯겨진 거 말고 뭔가 범인을 추정하고 특정할 수 있을 만한 단서가 현장에서는 거의 없어 보였다는 거죠. 성폭행을 당한 건 확실한데 채무조차 남아있지 않았어요. 정말 이상한 건 현장이 죄다 물기로 젖어있었던 거예요. 침대나 이불, 방바닥 전부 다. 증거 은폐를 하려고 했다. 당시 이게 수사팀의 판단이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범인이 미처 지우지 못한 증거가 있긴 했어요. 창틀에 족적이 있었고요. 책상 위에 지문이 일부 남아있었거든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거. 이왕의 몸 안에 범인의 흔적이 남아있었습니다. 진짜 악마죠 이거. 이게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단서인 거예요. 부검 결과 사인은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사였고요. 성폭행을 당한 것도 사실로 밝혀집니다. 지금 판단으로는 지문도 있겠다. 빨리 범인을 특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2005년 당시의 사정은 또 그렇지가 않았어요. 지문 자동 검색 시스템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시스템의 성능이 당시에는 좋지 않았었거든요. 이게 범죄 현장에 용의자의 것으로 보이는 그런 지문과 등록되어 있는 지문을 대조해서 용의자를 밝혀주는 수사 시스템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지문에 대한 신원 확인이 당시에 이루어지질 못해요. 이제 남은 건 범인의 DNA 하나만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범인을 찾아가는 과정을 제가 전해드릴게요. 수사 과정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수사팀은 우선 이왕의 주변 인물들 그리고 인근에 사는 동종 전과자들을 대상으로 탐문수사를 시작해요. 200여 명에 달하는 사람들의 타액을 다 채취해서 시신에서 발견된 범인의 DNA와 일일이 다 대조를 해요. 그런데도 용의자가 드러나질 않습니다. 친인척, 친구들, 동네 주민, 인근 불량배, 정신질환자들까지 이 사람들의 행적을 싹 다 조사하고 거의 1만여 건에 걸친 통신수사까지 다 병행을 했는데 성과를 거두지 못해요. 계속 이러니까 불안하죠. 이거 장기화될 조짐이 보인다. 특히 이 사건이 그 자체가 너무 미스터리하잖아요. 집 규모도 18평이에요. 집이 작다는 거예요. 작다는 건 아무리 가족들이 잠든 시간이라고 해도 옆방에서 뭔가 굉장히 심각한 소리가 나는 걸 들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가족들은 아무 소리도 못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누가 대체 이렇게 과감한 짓을 아무도 모르게 저지르고 달아놨을까. 이것도 의문이지만 일단은 가족들이 그날 집안에 다 있었잖아요. 부모님도 있었고 남동생들도 있었고 모두 다 용의선상에 오르게 됩니다. 유가족 입장에서는 좀 안타깝고 불쾌할 수도 있는 일일 수 있지만 사실 사건을 해결해야 하는 경찰의 입장에서 보면 원칙을 고수할 수밖에 없었겠죠. 이렇게 한 달이 넘도록 수사는 계속 답보상태에 머무르고 있었어요. 근데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경찰에 신고 전화가 한 통이 들어와요. 이때부터가 시작이었습니다. 2005년 10월 19일 새벽에 한 여성이 경찰서로 전화를 걸어와요. A씨라고 제가 할게요. 이 A씨가 다급하게 전화를 해서 변태가 나타났다. 이러면서 내가 방 안에서 옷을 갈아입고 있는데 웬 낯선 남자가 창문으로 방을 들여다보면서 음란행위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놀라서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놀라서 비명을 질렀는데도 빤히 쳐다보면서 피하지도 않고 놀라지도 않고 계속 그러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신고했던 여성 A씨가 살던 곳이 이 양의 집과 상당히 가까워요. 300미터 거리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A씨가 살던 집도 다세대주택이었습니다. 반지하였어요. 경찰이 이거를 그냥 넘기지 않았던 거예요. 어쩌면 이 살인사건의 범인과 그 변태가 동일인물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경찰이 A씨의 집으로 출동을 했을 때 그 수상한 남성은 이미 도주하고 없었습니다. 근데 남아있는 게 있었어요. A씨의 집 앞 담장 위에 마침 그 변태가 남긴 정액이 묻어있었던 거예요. 이 양 살인사건의 용의자의 DNA와 일치했어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이 양 사건이 벌어지기 5개월 전에 그 지역에서 강도강간 사건이 한 번 있었거든요. 그때 피해자 몸에서 나왔던 범인의 DNA 이거랑도 일치를 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일치한다는 사실은 알게 됐지만 도대체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구냐 이걸 지금 특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일단 경찰은 제대로 수사를 하기 위해서 다시 수사 원점으로 돌아가기로 합니다. 이 지역에 A씨와 비슷한 성범죄를 당한 피해자들의 신고 접수가 몇 건인지 일단 그것부터 조사를 해봐요. 조사를 해봤더니 그 작은 구역에서 30여 건 정도를 추려낼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특성상 일반적으로 범죄자들이 자신의 집에서 한 15분 내외 반경에 가까운 장소에서 범죄를 저지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경찰이 당시에 변태신고가 접수됐던 장소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확인을 하는 수사를 진행을 해요. 그러다가 뭔가 좀 이거 이상한데 한 가지 의심스러운 사실을 포착하게 됩니다. 동일 지역 내에 나란히 붙어있는 5개에서 7개의 블록에서 다 변태신고가 접수가 됐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이 블록들이랑 아주 가까이 붙어있던 한 블록에서만 신고 접수가 단 한 건도 접수되지 않았던 거죠. 접수되지 않은 게 뭐가 문제냐라고 할 수 있는데 경찰은 바로 이 블록에 접수되지 않은 이 블록에 범인이 살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을 합니다. 피해자들 진술 중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도망치는 변태를 막 뒤쫓아갔는데 사라져버렸다. 이런 공통된 진술이 있었거든요. 뭔가 사라졌다는 건 뭐냐면 방금 전까지 내 눈앞에 있었는데 그냥 갑자기 없어졌다. 이런 공통된 진술을 했던 거예요. 만약에 이 범인의 거주지가 피해자의 집에서 가까운 곳에 있다면 이 일대 질의도 잘 알 거고 도주하다가 금방 자기 집으로 숨어들 수도 있잖아요. 충분히 피해자들 눈에는 사라진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수사팀이 범인의 거주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그 해당 블록 거기에 그쪽에 거주하고 있는 남성들을 상대로 구강 상피세포를 다 하나씩 채취하기 시작해요. 그러던 중에 이상한 남자가 한 명 있어요. 20대 남성이었는데 이제 채취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계속 핑계를 대는 거예요. 제가 회사가 지방에 있어가지고 바빠가지고 당분간 못 갑니다. 이런 식으로 경찰 수사를 자꾸 피하는 겁니다. 벌써 수상하죠. 29세의 박 씨였어요. 이 사람이 사망한 이 양의 집과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서 아버지하고 함께 살고 있었는데 정과 조회를 한번 해봤더니 단순 절도, 폭력 이런 건 말고 성범죄 정과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경찰이 박 씨에 대한 의심의 끈을 놓을 수는 없었어요. 계속 뭐 직장이 어떻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세포 채취를 거부하니까 안 되겠다. 급습하자. 이렇게 계획을 세운 거죠. 그렇게 이항 살인사건이 발생한 지 5개월 뒤인 2006년 1월에 경찰이 박 씨를 불시에 찾아가서 수사 상황임을 알리고 구강상피세포를 채취하는 데 성공합니다. 설 연휴라고 가족들하고 함께 있었대요. 검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수사팀의 예상대로 이 남성 박 씨가 범인이었어요. 방 안에서 발견됐던 그 책상 위에 있었던 지문이 있었잖아요. 이것도 박 씨의 지문과 일치합니다. 박 씨가 자기가 체포될 것 같으니까 도주해서 숨어지냈었거든요. 이것도 경찰이 열흘 만에 찾아내요. 초반에는 범행 사실을 부인해요. 그러다가 항상 그렇잖아요. DNA 일치 사실을 딱 들이미니까 그제야 범행을 시인합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 사격장에서 근무하던 사람이었는데 이항과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어요. 지금부터는 조사에서 밝혀진 내용을 바탕으로 범인 박 씨에 대한 정보 그리고 사건의 전말을 전해드릴게요. 주변인들 말에 따르면 주변인들은 뭐라고 얘기를 할까 박 씨가 평소에 술을 먹으면 절제를 좀 못했었대요. 여러모로. 근데 그래도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는 않았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도 종종 있으니까 어린 시절에 부모가 이혼을 하면서 아버지와 함께 살았었는데 뭐 그다지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고요. 근데 또 그렇다고 해서 엄청 쪼들리는 밥도 먹고 살지 못할 정도로 쪼들리는 형편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이미 성인이고 멀쩡하게 직장도 다니고 있었고요. 여자친구까지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죄책감 하나 없이 여성을 대상으로 연쇄적인 범행을 저질러 왔을까. 어떤 인간이었는지 평소에 뭘 보고 살았는지를 보면 다 드러나게 돼 있잖아요. 평소에 되게 폭력적인 성향의 온라인 게임 그리고 음란물을 상당히 많이 즐겨왔던 것으로 드러납니다. 집에서 60여 개의 음란물이 발견이 되거든요. 이 내용 같은 것들을 봐도 뭔가 타인의 사생활을 훔쳐보는 관음증 이런 것들에 좀 심취해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게 범행과 무관하지 않을 거라는 게 당시 수사팀의 판단이었습니다. 계속 조사를 했겠죠. 조사를 했는데 박 씨가 약 3년 전부터 여성들만 사는 집을 골라서 방안을 엿보고 음란행위를 해왔던 것으로 밝혀져요. 근데 남의 집을 몰래 이렇게 훔쳐보는 그런 행위만 가지고는 설사 이게 발각된다 해도 크게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걸 이놈이 알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는 더 과감해집니다. 길 가는 여성들을 쫓아가서 이상한 짓을 하기도 해요. 이런 비정상적인 그런 변태적인 짓을 통해서만 성적 만족감이나 쾌감을 느낄 수 있었던 거예요. 나중엔 이게 횟수가 늘어나면서 막 습관화가 돼요. 그냥 밥 먹고 그냥 그런 짓 하는 거예요. 이왕을 살해하기 5개월 전이었던 4월 3일 새벽에도 어떤 짓을 하냐면 인천 남구의 한 가정집에 몰래 들어가서 20대 여성을 성폭행하기도 합니다. 이런 강력범죄를 저지르고도 전혀 지금 경찰이 나를 못 잡는 거지. 내 마음대로 하고 살아도 되겠구나 하면서 점점 더 과감해집니다. 사건 당일이었던 9월 10일 밤에도 박 씨는 일대 주택가를 돌아다니면서 훔쳐보기 대상을 찾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불이 켜져 있던 이왕의 방을 들여다보고 침입을 해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한 거죠. 마침도 이왕의 방이 구조상 침입하기가 좀 쉬웠대요. 그렇게 열려진 창문으로 방 안을 들여다보면서 적당한 때를 살피다가 방충망을 조금씩 뜯어낸 뒤에 너무나도 쉽게 이왕이 자고 있던 방 안으로 침입한 거예요. 그 전에 이미 이왕이 진짜 자고 있는지 확인을 하려고 창문에 돌멩이까지 한 서너 번 던졌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궁금해지죠. 이왕은 왜 소리를 지르지 않았을까? 정말 가족들이 못 들은 걸까? 이렇게 엄청난 상황에서 이거는 사실 그냥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피해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소리를 지른다는 게 정말 어렵다고 합니다. 막상 그런 상황에 놓이면 몸이 그냥 얼어붙는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강제로 입을 막고 몸으로 자신을 누르면 소리 자체도 못 지르고 저항조차 할 수 없다는 거죠. 믿을 수는 없지만 박 씨에 따르면 처음에는 굳이 죽일 생각이 없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범행 후에 이왕이 죽은 듯이 누워있다가 갑자기 막 일어나서 몸을 부스럭거리고 추스르려는 것처럼 보여서 신고하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순간적으로 목을 졸라 살해했다는 거예요. 과연 그랬을까요? 경찰도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긴 해요. 박 씨의 재판 과정과 결과 알아볼게요. 2006년 7월 6일 1심 재판부는 박 씨에게 강간살인 및 상습적인 절도 행각을 벌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에 의해 아무 죄 없는 사람이 정조를 유린당하고 생명까지 잃게 되는 참혹한 결과가 발생했고 가족들도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 무고한 사람의 생명을 침해한 자는 반드시 상응하는 대가를 치른다는 원칙을 명확히 하고 인명 경시 풍조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힙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그동안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정가 없이 살아온 점 피고인의 아버지가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생명을 박탈하는 극형에 처하지는 않기로 하되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시킴이 상당하다고 덧붙입니다. 이번 사건도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정가 없이 살아온 점이 참작이 됐네요. 이 사건이 벌써 20년 가까이 된 사건이에요. 상대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 않거든요. 1심 재판 이후에 항소심이나 대법원 재판 기록은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언론에서도 박 씨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라고만 나와 있는 것으로 봐서는 추후에 이렇게 확정이 된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석방에 대한 가능성은 없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동안 전과가 없었다고 해서 그 죄가 용서받을 만한 것은 절대 아니지만 충격적인 건 이 사람이 겉으로는 너무 멀쩡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성도착증에 관음증 이런 게 끝내 성범죄로 연결이 되고 그게 또 살인으로까지 이어진 진짜 최악 중에 최악의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나는 그저 타인의 사생활을 훔쳐봤을 뿐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어딘가에 존재하겠지만 여기에 반복적으로 몰입을 하고 중독 증세를 보이면 그 욕구가 결국에는 그 다음 단계를 갈망하게 돼 있고요. 몸이 그렇게 움직이게 돼 있거든요. 자기가 생각한 대로 죄의 싹인데 결과는 뻔한 거죠. 이 사건도 그런 변태적인 성향이 얼마든지 강력범죄로 연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주는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2005년 인천 주한동에서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